영등포구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독서경영우수직장인증제에서 3년 연속 독서경영우수작장으로 선정됐습니다. 구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독서아카데미 등 책읽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인증을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인증서와 함께 독서경영 컨설팅, 독서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독서경영우수직장인증제는 직장 내 책 읽는 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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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